신이 에나를 만들 때 시작하겠습니다 MBTI가 ESFB에서 이거를 다음은 흠 아 이거 안 되겠다 맞네니까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로 제가 귀여운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일어내보겠습니다 이거는 긴장입니다 일본에서 연습생활하고 있을 때 평가했었는데 그때 진짜 긴장해서 가사가 하나도 안 기억이 안 나서 긴장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식욕이 진짜 많이 있어요 새벽에 너무 진짜 배고파서 한국 라면을 4개 먹은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우 이즈하 아른 다음 목소리입니다 친구들이나 연습생이 예쁜 목소리라고 말하셔서 이렇게 앨범 타이틀 타이틀 내 자신의 입 dragging 바로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웃는 진짜 많이 해요 아무것도 재미없는 장소에서 웃거나 그런 거 많이 있어서 이걸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수다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13살인데 다른 사람도 노래가 너무 잘했다고 말하셔서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 Q. 자신감은?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설명한 것 한 점 매력을 넣어보겠습니다 Q. 자신감은? Q. 자신감은? Q. 자신감은? 넥! Q.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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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신감은?